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하오의 류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6급 장문파트환 기출문제 모아보기를 풀고 있습니다.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명, 주, 명, 저, 명, 적이에요. 통과하다, 거치다, 샤이쉬, 선별하다, 수어구어, 큰 업적, 구진, 중와이, 고금, 동서, 진화, 청화, 정수에요. 자, 단어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민주, 진, 사이 퉜, 수어구어, 구진, 중와이, 진화. 명절이라는 것은 시간을 거쳐서 사이 퉜 골라는 거죠. 선별하고, 선별하고, 엔드죠. 이때는 남겨진. 큰 업적입니다. 고금 동서문화의 정화입니다. 틀린 부분 없죠. 문장 다시 봅시다. 명주 시, 징, 시, 겐. 싹,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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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구진. 중화의 원화. 징. 화. 두 번째 문장 봅시다. 단어 보죠. 진. 예. 자기가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다. 간주, 간주하다. 한자 발음 그대로. 간주하다. 정제, 경계, 어떤 경지를 얘기할 때 쓰여요. 종예죠. 종사자예요. 반드시 갖춰야 한다. 기본, 기본이죠. 수죠. 소양 자질이요. 종예, 부잉, 베이 컨주어, 이중징제, 어링, 서충해죠. 비 베이더, 기본, 수죠. 자신의 업에, 자신의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은 부잉가예요. 여기서는 어링가의 뜻이죠. 부스의 얼스비와 같은 뜻의 선택법문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일종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봐주는 것, 피동문이죠. 봐주어서는 안이 되고, 종사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소질로 마땅히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부잉, 베이 컨주어스.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자신의 맡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은 어떤 수준이 올라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갖춰질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거에요.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이다라는 거죠. 다시 문장 봅시다. 징예, 부잉, 베이 컨주어스, 이중징제, 어링, 서, 종해져, 비 베이더, 지번, 수, 르. 이 부분이 생략됐는데 생략됐다고 해서 틀린 부분은 아니다. 그래도 의심표시는 해놓으세요. 다른 게 틀렸을 게 없으면 얘가 틀렸다고 봐야 하니까요. 시어, 단어봅시다. 뽀다, 전화를 걸다. 융후, 사용자, 가입자. 잔스, 잠깐, 잠시. 지에팅, 전화를 받다. 조언지에, 바꿔주다. 중계하여 이어주다. 지, 어디 어디까지 도달하다. 글말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구어에서는 따오라고 많이 쓰이죠. 윈신샹, 음성, 사삼이에요. 단어 다시 봅시다. 뽀다, 융후, 짠스, 지에팅, 전제, 지, 윈신샹. 문장 봅시다. 띄우치, 님뽀다, 융후, 짠스, 우퍼, 지에팅. 장, 왜 닌, 전제, 지, 윈신샹. 띄우치, 죄송합니다. 님뽀다, 당신이 전화 건 사용자는 잠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 뭐뭐 하려고 한다. 이게 뒤에 명사부 성분이 오면 바짜구처럼 전치사가 되는데 뒤에 동사가 와니까, 뒤에 바로 동사가 오니까 얘는 부사로서 뭐뭐 하려고 한다고 봐야 돼요. 당신을 위해 주한지에, 즈,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부이시고, 이게 목적이 어디죠. 어디로 연결시켜 주느냐. 음성사삼으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봅시다. 님뽀다, 님뽀다, 융후, 짠스, 우퍼, 지에팅. 장, 왜 닌, 조언제, 지, 윈신, 샹. 틀린 부분 없어요. 띄웁시다. 단화요. 원관지, 고문관지라고 해서요. 강의 33년, 1694년에 만들어진 고대 산문집이에요. 좋은 글들만 뽑아 놓은 선집이죠. 원시, 세상에 나오다죠. 광의, 광범하게, 폭넓게. 이좀, 생물학 유전이에요. 즈진,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띵, 여전히. 부시의 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즈, 가치. 쉰번, 다이제스트판이에요. 다시 단화 봅시다. 구원 관지, 원시, 광의, 유전, 즈진, 롱, 부시의, 자즈, 쉰번. 구원 관지, 즈원시, 이래, 광의 유전, 즈진 롱, 부시의, 자즈, 쉰번. 구원 관지는 즈, 이라일로 봐야 돼요. 세상에 나온 후 이래 광의 유전, 널리 생물학적으로 유전하였다. 이상하죠, 이 부분. 현재까지 이르러 여전히 부시의 이부. 부시의는 간주할 수 있다. 지는 다이제스트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예요. 현재 넓게 퍼져 있다가 되죠. 유전은 생물학적인 거죠. 그래서 이천이 아니라 리우전이 되죠. 그래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즉, 단어를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정답은 구원 관지, 즈원시, 이래, 광의 유전.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리우전. 즈진, 롱, 부시의, 이부, 요, 자즈, 쉰번. 답은 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단어부터 보죠. 루이서 퉁다오. 공항에서 내려서 세관을 나갈 때 이 루이서 퉁다오, 녹색 통로라는 것은요. 간단하고 신속한 수석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릴라이트가 켜졌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책 이름이에요. 시리에 시리즈 이름이죠. 충수, 총서죠. 멘장, 뭐뭐리 쪽으로 향하다, 응하다, 만족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문장 봅시다. 루이서 퉁다오. 저 퉁다오. 저 퉁다오 시리에 충수의 독자의 대상은 주로 뭐뭐뭇입니다. 여기서 미엔샹이 고등학교 1학년의 선생님과 학생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는 논리적으로 많지 않죠. 대상은 누구누구입니다. 여기서 미엔샹이 빠져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고 정답은 여기서 퉁다오 저 퉁다오 시리에 충수의 독자의 대상 주요시가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이 되는 거죠. 두번째, 비법시다. 우다오, 춤춤시다. 저의 직업이고요. 아이하오, 취미, 기호, 혹은 동사로 좋아하다죠. 그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무용은 반드시 자신의 직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자기 일생의 취미 기호가 될 것입니다. 라고 조종사 후의를 썼어요. 틀린 문제는 곧 없어요. 다시 봅시다. 그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무용은 반드시 자신의 직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단어 봅시다. 수의, 뜻대로, 편한 대로, 생각나는 대로. 반, 뒤집다, 뒤집히나. 수의, 수확하다. 등위, 뭐 먹과, 맘 먹다. 랑페, 낭비하다. 이 답이 큰 목, 자유, 재산. 비는요, 연필이란 뜻, 부실이란 뜻의 수술이지만, 양사로 쓰이면, 장사에서 큰 목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문장 봅시다. 장치 도서관 수의, 반, 문장 봅시다. 도서관에 가서 편한 대로 책을 뒤집어 본다는 것은 그런다고 할 때마다 모두 수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학 4년 동안 당신이 도서관에 아주 적게 간다고 한다면 루고지우의 영법이죠. 가정국문이죠. 그것은 큰 재산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틀린 부분 없죠. 다시 문장 봅시다. 장치 도서관 수의, 반, 장치 도서관 수의, 반, 시인 적응하다죠. 적응도 되고요. 환경, 환경이고요. 시道 적도고요. 량지, 남극과 북극, 양극이죠. 남북극. 중지, 종적이에요. 랭래, 인류에요. 문자 봅시다. 랏수 시인 환경의 능력이 아주 많아요. 지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이게 수로에요. 중따오죠. 적두에서 남북극까지 모두 그것들의 종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2,300만년의 역사만 단지죠. 있지만, 어밭이죠. 여기서는요. 그러나 역접으로 받았어요. 순접으로 받을 때도 있어요. 지는 적어도 4,5천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틀린 부분 없죠. 다시 한 번 봅시다. 랏수 시인 환경의 능력이 아주 많아요. 从 시道到 량지,都有它们의 종지. 人類只有 2,300만년의 역사만 단지죠. 랏수는 최대한 4,5천만 년의 역사만 단지죠. 단어부터 봅시다. 하우수, 마치 뭐뭇과 비슷하다. 마치 뭐뭇 같다죠. 껑윈, 땅을 갈고 김을 매다. 쉽게 얘기해서 농사짓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수이, 땀이죠. 그 다음에, 수호, 수확하다죠. 풍부, 형용사로 풍부하다. 많다에요. 보십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뭐뭇과 같다.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농사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 수이, 땀을 많이 흘릴수록 수확이 더욱 풍부합니다. 더 A, 더 B의 형태를 쓴 것이죠. 범하면 알다. A하면 알수록 B하다. 좋은 말이죠. 틀린 부분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문장 봅시다. 두 번째 문장 단어봅시다. 비관, 비관적이죠. 싸워서 이기다. 혹은 전쟁에서 지다.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이기다구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지다가 되요. 전성, 싸워서 이기다. 승리하다죠. 문장 봅시다. 비관적은 시엔 비지지 다발, 란호 자의 비생화 다발. 르관적은 시엔 전성 지지, 란호 자의 전성 생화. 비관적인 사람은 비, 피동문이죠. 스스로에게 집니다. 그런 후에 또 들어가죠. 생활에 집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먼저 자신을 이깁니다. 그런 다음에 생활에 이깁니다. 틀린 부분 없어요. 다시 봅시다. 비관적은 시엔 비지지 다발, 란호 자의 비생화 다발. 르관적은 시엔 전성 지지, 란호 자의 전성 생화. 세 번째 문장은 단어부터 보죠. 모란시, 몽란시라고 해서 디즈니에서 만들어낸 화물안의 원본이 되는 작품이죠. 남북전빈가죠. 공작동란비, 공작동란비라는 실어. 원래 제목은 구스웨이 짜오중칭 치조 라는 말인데 초중경이 철을 위해서 지었다. 초중경이 와이프 이름이 유난지예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내용, 물론 로미오와 줄리엣은 결혼을 못했지만 초중경과 유난지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강자로 헤어지고 초중경이가 헤어질 때 유난지에게 나 기다려주세요 그랬는데 유난지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오빠의 강요에 못 이겨 재혼을 하게 될 때 초중경이가 유난지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치사하게 나 기다리라고 해 놓고 기다렸는데 그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유난지가 나를 못 믿느냐 하면서 유난지가 결혼 전날 모서에 뛰어들어가서 자살을 해버렸죠. 초중경이도 그 소식을 듣고 자살하는 아주 슬픈 시예요. 꼭 한번 읽어보기를, 일독하기를 권해요. 허청병칭하다 합해서 부르다죠. 유에프. 원래 관청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관청에서 노래를 모으는 관청이었는데 민간의 일을 모방한 문인의 작품도 유에프라고 그러죠. 수왕비. 쌍벽이다. 주민. 저명하다. 유명하다. 이듯이에요. 문장 봅시다. 문란시와 공작동란비. 허청 유에프 수왕비. 유에프 수왕비. 유에프 민가 중 가장 유명한 2개의 대표작입니다. 문란시와 공작동란비는 악부의 쌍벽이라고 병칭됩니다. 한나라 때 악부 민가 중에 가장 저명한 2개의 대표작입니다. 물론 여기서 남북족 민가라고 해서 이걸 틀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부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요. 량가 따이비아우 쥬어라고 하든지 아니면 량따 따이비아우 쥬어라고 해줘요. 어느 습관이죠. 량따. 쓰이는 예가요. 랭민달 량따 원티. 국민들의 두 가지 문제. 저쇄상달 량따 파이비아. 철학상의 두 가지 유파. 뚜리리더 량따 시리 대립하고 있는 양대 세력. 이런 식으로 양대. 두 가지라기보다는 양대라고 하는 게 낫겠죠. 철학상의 양대 학파. 이런 식으로 양대라고들 량겄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빼고 정답은 무란쓰허. 공채 동란 회의 허청. 유예후보. 수왕피. 스한타 유예후보. 민거중 주의 주민도 량따 따이비아우 쥬.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 봅시다. 부위. 쉽지 않다죠. 스허 적합하다 동사예요. 선즈 심지어는 껑자 더욱더 한층. 곤란. 곤란. 어려움이죠. 즐랜 부위. 즐랜 부위. 즐랜 껑란. 명바이 쥐지 스허 쥬쌋으며. 농구 쥬쌋으며. 두이 헌또랜 라이소. 선즈 비. 런스 비에는 껑자 껑란. 즐랜 부위. 나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즐랜 껑란. 자신이라는 것은 더욱더 어렵죠. 명바이 쥐지 스허 쥬쌋으며. 넝고 쥬쌋으며.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적합하고 무엇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두이 헌또랜 라이소. 두이 헌또랜 라이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런스 비에는 남을 아는 것보다 껑자 껑란. 한층 더 어렵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죠. 맞는 문장이에요. 다시 봅시다. 즐랜 부위. 즐랜 껑란. 명바이 쥐지 스허 쥬쌋으며. 넝고 쥬쌋으며. 두이 위 헌또랜 라이소. 선즈 비. 런스 비에는 껑자 껑란.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의 틀린 부분은 거를 생략해줘야 한다. 즉, 두어 위 사족이 붙었다는 거죠. 에이 단어 보시죠. 스, 조, 쥬, 루. 실크로도 비단길이죠. 칼, 피. 열다 개척하다. 요리. 유력하다. 힘이 세다. 강력하다. 다 되죠. 추동. 촉진시키다. 뭐뭐하게 하겠다. 뭐뭐하도록 하다. 라는 뜻이에요. 문장 봅시다. 스, 조, 쥬, 루도, 칼, 피. 요리도 추동러. 동시방 징지. 원화 등. 그 방면도. 쬬, 류, 위, 헉, 조. 비단길의 개척은 유력하죠. 강력하게. 촉진시켰어요. 뭐가? 동사양의 경제와 엔드를 나타내는 점이죠. 문화 등의 각 방면에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켰습니다. 여기에 더 붙는 거 맞죠. 부사격 조사 더죠. 요리. 추동러. 완성태 동태 조사를 넣었고요. 뒤에 복잡한 목적어가 들어왔으니까 완성태로도 맞는 거예요. 스, 조, 쥬, 루도, 칼, 피. 요리. 추동러. 동시방 징지. 원화 등. 그 방면도. 쬬, 류, 위, 헉, 쑤. 맞는 문장이에요. 위는 헤로 바꿔도 상관없죠. 위는 문언문 스타일이니까요. 두번째 B 문장 봅시다. 단어 보세요. 징타이란 경태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범랑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혹은 우리말에는 칠보공예 법랑이죠. 칠보공예와 비슷한 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징 빠쥐. 엔징이라는 것은 북경의 다른 이름이죠. 북경에 8가지 절기 해가지고 경태람, 조칠, 억공예, 상하공예, 카펫, 북경수, 금칠상감, 화사상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싱성, 흥성하다, 번창하다. 징타인은 명나라 대종의 연호예요. 1450년부터 1456년. 이 경태연대에 남색의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징타이란이라고 하는 거죠. 청웨이, 뭐뭐라고 읽었다, 뭐뭐로 불리우다. 문장 봅시다. 징타이란은 인증 빠쥐之위. 인웨이, 타더 유효인서, 예란서, 위주. 최초 싱성위민 징타인인 지엔 구청의 징타이란. 경태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경의 8가지 절기 중의 하나로서, 아주 빼어난 기술 중의 하나로서 때문에죠. 그것의 유약의 염색깔이 푸른색을 위주로 하고 최초로 명나라 경태연감 1450년에서 1456년에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경태람이라고 부릅니다.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 인웨이, 구 이런 것들은 특별히 틀린데 안 보이죠. 다시 한번 봅시다. 징타이란은 인증 빠쥐之위. 인웨이, 인웨이, 타더 유효인서, 이 란서, 위주. 최초 싱성위민 징타인인 지엔 구청의 징타이란. 6급의 이 독해문장 일부분은 문법도 알아야 되지만 문화도 알아야 한다는 아주 골치 아픈 것들을 출제할 때 집어넣은 거에요. 그래서 이 문화란은 크게 역사,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대문자 C라고 하는데 소문자 C는 습관이나 예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를 모르면 단어나 문화말고는 조금 풀기 어려운 부분들을 A, B, C, D 선택항 중에 집어넣은 거에요. 이게 징타이란이에요. 우리 칠보 혹은 법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조칠기죠. 그 다음에 얘가 옥공예, 상하공예, 우리 자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카페트, 자수, 그리고 금속공예. 이게 연경 8절, 인징 빠쥐의 연경 8절에 들어간다는 거에요. 자 10번 역시 문화에 관계된 중국의 그림에 관계된 얘기죠. 단원부터 봅시다. 부춘산 쥐도 부춘산 거도라고 해서 부춘산에 사는 그림을 그린 거에요. 이 부춘산에 누가 살았냐면요. 한나라 때 동안 시절이죠. 광우제 유수의 친구인 엄광이 부춘산에 은거했었어요. 엄자릉이라고도 부르는데 뒤에 그림 나와요. 그래서 부춘산에는 은거해서 사는 사람들 얘기를 할 때 꼭 부춘산이 들어오는 거에요. 황궁왕, 유명한 워낙 때 화가죠. 베이징, 배경이고요. 무얼, 먹 색깔이에요. 묵색, 농담, 짙고 얕은 거죠. 농담이죠. 깐시, 건조하거나 습한 거. 빙용, 동시에 사용하다. 부위, 풍부하다. 전시, 후세에 전해지다죠. 문장 봅시다. 부춘산지이토 시, 원초화자 황궁왕의 작품. 이 저장 부춘장의 배경. 무소 농담 간식 변형 즉, 부위 변화. 시, 중국 시다. 전시, 명화. 계속 봅시다. 부춘산거조는 원나라 때 화가 황궁망의 작품으로, 절강의 부춘강을 배경으로 하여서, 먹색의 진하고 얕음, 먹마른 먹과 습한 먹을 한꺼번에 함께 사용하여, 매우 심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십대, 전시 후세에 전해지는 십대 명화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십대 명화 중에 하나입니다. 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맞는 문장을 봅시다. 부춘산지이토 시, 원초화자 황궁왕의 작품. 이 저장 부춘장의 배경, 무소, 농단, 간시, 빙용, 제후위 변화, 시, 중국 시다, 전시, 민화, 지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춘산거조의 부분도죠. 이 할아버지가 엄광, 엄잔릉이라는 뜻입니다. 엄선생이라고 써져 있죠. 광무제 유수의 친구였다. 광무제 유수는 누구냐면요. 서한이 망해요.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가 망하고 여기에 신나라가 생겨요.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어야 돼요. 신나라는 왕망이 세운 나라인데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이 신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한나라를 부흥시킨 것을 동한이라고 해요. 이때 동한의 첫 번째 왕이 황제가 광무제 유수인데 유수의 친구로서 유수가 성공하는데 도움을 주고 나중에 벼슬을 하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고 부춘강에 가서 숨어서 사는 거죠. 서한은 전한이라고도 그러고 동한은 후한 뒤에 생긴 한이다 해서 후한이라고 해요. 이때가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사이에 신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서한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중국의 문물이 다 픽스되어 있었던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BC였다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었다는 거죠. 엄광 엄자름 엄자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네 번째 문장 단어 봅시다. 동즈 12월 22일이죠. 농리 음력 21일일 때도 힘든데요. 지에치 절기 배반추 북반구 동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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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정와민족 동지는 중국 음력 중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한 중화민족의 전통 명절 중의 하나입니다. 이 날은 강조해 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에요. 이 날은 북반구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하루입니다.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춘분은 낮이 가장 긴 길이고 추분은 밤이 제일 길어지는 거죠. 동지 날 뭐 먹어요? 여러분들. 팥죽 먹죠. 팥죽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팥죽을 만들어서 드시기 전에, 가족들이 먹기 전에 먼저 문간에다가 팥죽을 조금씩 뿌렸어요. 왜? 빨간색은 귀신들이 싫어하는 색깔이다 해서 귀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지 때 팥죽을 써서 뿌리기도 하셨다는 거죠. 다시 문장 봅시다. 동지, 한국 농림 중의 가장 중요한 지지, 그리고 중국 민주의 전통节르. 이 날은 북반추, 全年中白天最短,夜晚最長的一天, 맞는文章이에요. 그래서 답은 是中國史的傳世民化之一, 이 부분이 생략된 시가 틀린 거죠. 자, 단어부터 보죠. 過度, 과도하다의 뜻을 가졌죠. 過度, 물고기를 잡는 거죠. 포획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더 좋겠죠. 沙尾, 상어에요. 必然, 무엇에 인접하다, 무엇에 인접하다, 무엇에 인접하다, 무엇에 인접한 지경에 이르다. 滅의 죄, 멸절하다. 그래서 必然,滅의 죄, 멸종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봅시다. 過度不良是全球三分之一的詐欲, 必然,滅의 죄. 過度不良, 과도한 포획은 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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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某. 全世界的三分之一的詐欲,某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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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某 이렇게 하였습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비세 단어 봅시다. 鞠鞠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 鞠鞠 순조롭다, 랜우 수위란 지엔쥐 단 워샹신 워먼 이딩 능술리 완청 랜우 임무가 수위란 비록 지엔쥐 대단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워샹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딩 반드시 능술리 완청 순조롭게 완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랜우 수위란 지엔쥐 단 워샹신 워먼 이딩 능술리 완청 틀린부분 없어요. 시 세 단어 봅시다. 웨옐라이 미래죠. 멀지 않는 장래. 워롱고 우리 용과라고 부르는 거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혹은 하얗게 검은 시 있는거나 혹은 분홍색의 검은 시 있는 거죠. 표준화 표준화죠. 성찬 생산 생산하다. 지지 기지에요. 문장 봅시다. 멀지 않는 장래. 귀주. 귀주성에 있는 거죠. 귀주성은 마오타이 지우가 유명한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장 조심해 주세요. 장이 명사성 성분 앞에 놓였을 때는 바 자와 똑같아요. 그런데 동사성 성분 앞에 놓였을 때는 장차의 뜻. 곧 뭐뭐 할까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때는 부사로 쓰이죠. 장차 중국의 최대 가장 큰 용과의 표준화 생산 기지로 정이 될 것입니다. 가능성을 나타냈죠. 틀린 부분 안 보이죠. 틀린 부분 없어요. 뒤에 4단어 봅시다. 광윈. 송나라 때 만들어진 운서의 일종이죠. 광운이라고 해서 운서라는 것은 밑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시험 볼 때 시를 지을 때 라임을 맞춰주시대요. 그런데 그 많은 글자가 어떤 게 같은 동류의 라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운서는 들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서다. 광윈. 굉장히 유명한 운서죠. 보존. 보존. 완전. 온전하다. 제대로 갖춰져 있다. 광위. 폭넓게. 류천. 세상에 널리 퍼지다. 퍼져 있다. 윈수. 운서다. 즉 자전이에요. 운을 따라 라임을 맞춰주는 자전이다. 문장 봅시다. 광인. 광인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보존이 가장 잘 돼 있고 운전하게 돼 있고 더불어 널리 퍼져 있는 널리 알려져 있는 한 권의 운서 중에 하나이다. 그냥 이분은 운서를 꾸며주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말로 집어넣으면 조금 이상하네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는 건데요. 중국 선생님들도 약간씩 의견이 달라요. 사실 바우슨 쯔이완정 이 문장이 바우슨 더 쯔이완정 이렇게 정태보호를 썼거나 완전 바우슨 쯔지 지금까지 제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바우슨 쯔이완정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판단. 즉 동사 주어가 되는 거니까 문장이 된 거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문제는 이 삥이에요. 왜 이 삥이 문제가 되냐면요. 삥은 쌍음절 형용사나 쌍음절 동사를 연결시키거나 혹은 안 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시킬 때 쓰여요. 그러니까 삥이 쓰이려면 문장을 연결시키려면 이게 쉼표가 들어가야죠. 지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쉽게 해서 주술사조고 여기는 동사사조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뭘 꾸며 주는 거예요. 운서를 꾸며 주는 거예요. 운세의 하나임을 꾸며 주는 거예요. 왜? 관형적 조사 더가 붙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접속사 얼을 쓰는 게 맞아요. 얼은 형용사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또는 동사사조나 주술사조를 연결시켜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얘는 연결시켜 주는 게 다른 거죠. 얘는 쌍음절 동사나 쌍음절 형용사 혹은 앞뒤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고. 얼은 형용사나 형용사 혹은 동사사조 주술사조를 연결시켜 주기도 해요. 물론 얼도 앞뒤 문장을 연결시켜 주기도 해요. 그때는 점층의 관계가 있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삥 대신 얼을 쓰는 게 정답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광윤시 중국어 시인 중 보증 쥐완정 얼 광윤 리우 존다 이부 윈수지 이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에향 단어부터 보죠. 위샹 비오는 골목이라는 현대 시에요. 따이왕수 현대 시인이죠. 1905년에 태어나서 1950년 2월 28일날 서거했어요. 정명조 성공작 이름을 알린 작품이죠. 혹은 획득하다 얻다 정화 칭호죠. 호칭 칭호 문장 봅시다. 위샹시 따이왕수 따이왕수 정명조 인치 획득 비오는 골목이라는 시는 대망서 따이왕수 따이왕수 상공작입니다. 이름을 알린 작품입니다. 이로 인해 획득하였습니다. 뭐를 획득해요? 호칭을 획득하였습니다. 무슨 호칭? 비오는 골목시인이라는 호칭, 칭호를 획득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주어가 없어요. 그렇죠. 앞문장의 주어는 위샹이에요. 뒷문장의 주어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어자 작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비오는 골목에 시인이라는 호칭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어자 인스 후어 달러 위샹스렌덜 청허 이렇게 말해야지만 답이 맞는 거예요. 주어가 결여든 거예요. 자, 비번 봅시다. 단어 감사합니다. 뛰어나다, 뛰어나다. 无法,没有办法, 줄임말이죠. 멈할 도리가 없다. 艰险, 곤란하고 위험하다, 험난하다. 참 좋은 문장이에요. 过去再精彩,我们也无法走回去. 未来再艰险,我们也要向前走. 再와也用법으로 설사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의用법이죠. 과거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강조해주는 게 좋겠죠. 우리는,无法는 걸어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여기서도再用법을 썼죠. 우리는,要 반드시 뭐뭐 해야한다. 이 뜻을 보면 되죠. 앞을 향해 나가야만 합니다. 즉, 맞는 문장이에요. 과거만 먹고 살면 안 돼요. 현재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열심히 하고 미래를 위해서 뛰쳐나가야죠. 자, 시 봅시다. 단어, 주成, 구성하다, 조직하다, 부분, 경성이죠. 부분, 일부. 연화, 진화, 진화하다, 과정, 과정이죠. 所以,社성어体, 제일 중요한 조성 부분. 자, 물이라는 것은 수로 나왔죠. 생물체의 가장 중요한 조성 성분입니다.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조성 성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수분이 70%라고 그랬죠. 생명이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짜이중, 뭐뭐하는 과정 중이죠. 뭐뭐하는 중이죠. 질화 조용 그러면, 작용을 일으킵니다죠. 아주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맞아요. 다시 봅시다. 스위스, 성어体, 제일 중요한 조성 부분. 잘 성명 연화 과정 중 지 다우러. 중요한 조용. 자, D번이요. 틴쿵 하늘이죠. 샤꽝, 노을빛이에요. 노을빛이라고 우리말로 써져 있는데. 지앤지앤, 점차죠. 단, 담백해지다. 적다. 엷어진다. 센홍, 아주 빨간 진홍색의 빨간거에요. 페이홍, 선홍보다는 약한 빨간이고요. 지앤홍, 연분홍빛, 페이홍보다는 조금 덜 빨간거죠. 문장 봅시다. 텐쿵중 더 샤꽝, 젠젠 딸러 샤취, 선홍 더 연서, 변청러, 페이홍, 페이홍, 요 변의 잔홍, 하늘 중에, 하늘 가운데, 노을빛이 점점, 여테만, 샤취 진행되는거죠. 같습니다. 짙은 빨간색이, 짙은 빨간색이, 짙은 빨간색은, 중간에, 그냥 새빨간색으로, 새빨간색은 또, 분홍색으로 변해가였습니다. 점차 노을색이, 옅어지는 것을 표현한거에요. 맞는 문장이에요. 텐쿵중 더 샤꽝, 젠젠 딸러 샤취, 선홍 더 연서, 변청러, 페이홍, 페이홍, 요 변의 잔홍. 예, 지분도 맞는 문장이죠. 에이 단어부터 보죠. 동시황, 동양과 서양이죠. 인식, 음식, 음식을 먹고 마시다. 시관, 역시 명사, 동사 다 되요. 습관, 습관되다. 존재, 명사 동사 되죠. 존재, 존재다. 자오, 비교적. 여기서는 비교적이라는 뜻을 썼어요. 차이, 명사로 쓰였죠. 이 차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사성으로 읽을 때도 있고, 혹은, 차이라고 일성으로 읽을 때도 있어요. 한번 찾아서 챙기세요. 자, A문제 한번 봅시다. 동시황 자이 인스 시관상 존재죠. 자, 어떠하다. 차이. 동서양은 음식 습관 방면에서, 그렇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태 조사 절을 넣어서 지속 태가 되는 거죠. 틀린 문장 아니에요. 동시황 자이 인스 시관상 존재죠. 자, 어떠하다. 차이. 자, 차 발음 조심하시면 돼요. 비 문장 뭐죠? 단어 쩡랑. 조심하세요. 창이라고 안 읽어요. 늘어나다, 증가하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쩡랑. 수두. 속도예요. 자, 과이. 속도를 올리다. 동서양인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명, 센. 형용사죠. 뚜렷하다. 분명히 드러나다. 라는 뜻이에요. 문자 봅시다. 18세기 이후에 세계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비로소 속도를 뚜렷하게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올리기 뚜렷하게 시작했습니다. 뭔가 말이 조금 이상하죠. 자, 칠라이라는 게 수로 뒤에 쓰이면 복합 방향 부호가 돼요. 복합 방향 부호는요. 여러 가지 확대된 뜻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 우리 올인 중국어 문법에서 한번 다룰게요. 여기서 쓰인 칠라이라는 뜻은 동작이 시작되어서 계속되거나 상태가 약하면서 강하게 등을 표시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18세기 이후에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비로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17세기 때까지는 그냥 천천히 완만하게 늘었는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가 속도가 주어예요. 그렇죠? 주어다. 그럼 수로는요? 이건 부서니까. 속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가 맞아요? 아니면 속도가 뚜렷해졌다. 속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상하죠? 예. 이 위치가 박혀지대요. 명시엔이 부서로 쓰여지대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시바스지 이후 스젤랭 고도 쩡정 수두 자이 명시엔 짜화이치라이. 눈에 뚜렷하게 비로소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눈에 드러나게끔 속도를 올리기 시작되었습니다. 속도가 강하게 듬을 표시했거나 속도가 시작되어 계속 듬을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정답을 해주려면 바꿔줘앤다. 명시엔 짜화이치라이로 바꿔줘앤다. 물론 여기에 덜을 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안 넣는 이유는 두 글자짜리 형용사가 두 글자짜리 동사를 수식해 줄 때는 덜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시 단어 봅시다. 징고 경고하다 거치다죠. 반첸 이사하다 이젠하다요. 종이 마침내 결국 띵쥐 정착하다요. 시 문장 봅시다. 징고 지지 반첸 지호 이 자리에는 중이자의 난징 띵쥐 시야라이라 역시 동사 뒤에 시야라이라는 복합 방향보호가 있는데 시야라이 역시 확대된 뜻이죠. 확대된 뜻으로는 원래의 본래의 뜻은 내려오다죠. 그런데 확대된 뜻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거나 끝까지 지속되었음을 나타내며 현재의 결과를 강조한다. 즉, 몇 차례의 이사를 거친다면 우리 가족들은 마침내 남경에 정착하였습니다. 정착된 것을 현재의 결과를 강조해 준거에요. 이때는 러가 붙죠. 이 뜻으로 쓰일 때는 시야라이 뒤에 동사 뒤에 쓰이는데 시야라이 뒤에 러가 따라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징고 지지 반첸 지호 이 자리에는 중이자의 난징 띵쥐 시야라이라 맞는 문장이에요. 자, 지 단어 보죠. 젠 지 정말 그야말로 부사죠. 린 랜 사람으로 멍멍하게 하다 겸어문이죠. 난이 멍멍하기 어렵다 샹신 믿다 이 이 거 시 지수이 다 하이 지 능 쉐 주 원장 라이 젠 린 랜 나 니 샹신 하나의 열몇살짜리 아이가 뭐 할 수 있다 죠. 시에 추 라이 역시 추 라이 복합 방향으로 쓰였고 그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죠. 이런 문장을 써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믿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추라이 동작을 통해 출연하거나 드러남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였어요. 틀린 문장 아니에요. 이것은 시 지수이다 하이 즈. 능 쉐추 쩌양도 원장 라이. 젠 즈. 린 랜 난이 샹신.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비가 틀렸다는 거예요. 시바스지 이후 시제의 랜 코드 쩡쩡수도 잘 믹신 작화에 칠 라이. 이래야 맞지. 잘 작화에 믹신 칠 라이. 그러면 말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왜? 기출문제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두시면 돼요. 어순이 틀렸다. 수고들 하셨어요. 자 A항 단어부터 보죠. 시쿵은 상해 주택의 양식의 19세기 시작한 양식이죠.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주주 가장 지니고 있다. 테서 특징. 특징. 주민. 주민. 주택. 주주. 주택. 주주. 주. 상하이. 주주. 상하이. 주. 상하이. 주. 상하이. 문장 봅시다. 스쿵은. 주. 상하이. 주. 상하이. 들. 상하이. 주. 상하이. 본분이 주. 상하이. 이다. 뭘. 가장 상하이. 특색을 지니는 지니는. 지니는 되죠. 일반인들의 주택이다라는 문장이에요. 틀린 부분은 없죠. 이 부분이 물론 관용어지만 덜을 갖는 관용어 그 다음에 성질명사나 행용사 덜을 갖지 않는 관용어가 그 순서대로 온 거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規模文은 상해의 특성을 가장 잘 갖춘 주민주택이다 라는 문장이죠. 이게 規模文이에요. 상해 가면 볼 수 있죠. 단어는 기원하였으며 위라는 전체소 보호를 가졌죠 그럼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요 그네는 기원하였습니다. 수십만 년 전의 상고시대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한가요 전체소 보호는 시간이나 장소를 가질 수 있죠 보호의 목적으로 문장은 틀리지 않았어요. 수십만 년 전의 상고시대는 조금 뻥인 것 같죠 물론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문장은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시 봅시다. 단어 정리 설치하다 창립하다 룬촌 기선이죠. 그 다음에 쬐상쥐 차이나 머천 그룹 리미티드 해 가지고 유한 공사에요. 파싱 발행하다 구표 증권이죠. 1873년에 성립된 기선 유한 회사는 중국에서 가장 빠른 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완성된 러 뒤에 관형을 가진 목적을 가졌으니까 틀린 부분은 없고요. 1873년에 성립된 주어겠죠. 없어도 되요.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는 신표고요. 그래서 틀린 문장 아니죠. 2073년 정리는 룬촌 쬌상쥐 파싱러 중국 최저우의 구표. 맞는 문장에 가장 빠른 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뒤 단어 봅시다. 성보 은파에요. 잰 전치사죠. 뭐뭐를 따라서죠. 전보 전파다. 질환 이미 이렇게 된 바에요. 기왕 그렇게 된 바에요. 펑 부딪치사죠. 장알 장에 방해받다. 장알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반서 반사하다 반사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싱청 형성하다에요. 문장 봅시다. 성보 자이 연 즉신촌보 시 질환 풍도 쭌암 지우 щ이 환서 후후라이 신청후위성 자 전치사에요. 질환 시죠. 음파가 직선을 따라서 전파 될 때 직선으로 전파될때 지우기왕 그렇게 장애를 장애에 부딪히면 바로 반사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메아리를 형성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접속사의 문제입니다. 접속사의 문제입니다. 음파가 직선을 따라 전파할 때 만약 장애에 부딪히면 즉시 반사되어서 메아리를 만듭니다. 이왕 그렇게 된 바가 아니라 만약에 가정문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답은 상부자의 연 즉시한 전파할 때 만약에 가정문을 만들어진다면 신청한 후회성 혹은 상부자의 연 즉시한 전파할 때 만약에 가정문을 만들어진다면 신청한 후회성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접속사 관련사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답은 뒤항입니다. 6급 독해문제. 조금 어렵죠. 그래도 극복해야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A항 문항 보죠. 자루. 가정문을 만들자 쓰는 접속사죠. 요시 게임이고요. 측정하다 측정. 왕자 컴퓨터 게이머죠. 멘트 직면하다. 포찬. 파산하다. A항 봅시다. 자루. 요시자의 처스 기간 소프다우 왕자의 환영. 공사장 멘트 포찬. 해석해요. 만약 게임이 테스트 기간 중간에 소프다우 가능 보호죠. 소 환영. 그러면 소다우 환영. 그러면 환영을 받다는데 소프다우 환영이니까 게이머의 환영을 받을 수 없다면 가능 보호 부정식은 소 없다죠. 회사는 여기서 장은. 장은 원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자로 쓰이는 전치사가 있고 하나는 부사로서 뭐뭐 할 것이다. 곧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갔죠. 멘트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포찬. 파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굉장히 치사한 함정이죠. 멘트이나 멘 린이나 모두 다 직면하다인데 멘트는 주어가 사람이고 멘 린은 주어가 사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뭘까요? 공수죠. 회사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멘트 대신 멘 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답 봅시다. 자루 요시자이 처스 치즈엔 소우다우 환제도 환영. 공수장 멘 린 포찬.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비양 봅시다. 난이 뭐뭐하기 어렵다죠. 슈젠 건설하다 쓰며 절 사원이죠. 징 뜻밖에도 루츠 이와 같이 완전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죠. 문장 봅시다. 다 난이 샹신 저주어 슈젠 위 이젠 양반인 젠다 쓰며 징 바우춘다 루츠 왕정. 그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1200년 위가 보호로 쓰여서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갖는 거죠. 1200년 전에 지어진 절이 뜻밖에도 바우춘한다. 정태복어 쓰였죠. 이렇게 제대로 완전하게 보존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틀린 문장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다 난이 샹신 저주어 슈젠 위 이젠 양반인 젠다 쓰며 징 바우춘다 루츠 왕정. 이게 맞는 문장이다. 시항 봅시다. 슈젠 어무에 따라죠. 크지 과학기술의 줄임말이죠. 오렌지 드론이에요. 무인비행기죠. 용투 용도가 위에서 더욱 더 광파라. 광범위하다죠. 문항 봅시다.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죠. 드론은 생활 방면에 쓰임새가 이렇게 되어서 용투를 꾸며 주는 거죠. 위에서 더욱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없어요. 지난라이 수이저 크지 더 화잔 오렌지 자의 성화 방면도 용투 위자 광판. 틀린 문장 없다. 왜? 자의는 뒤에 목적어를 장소나 처수사로 만들어준 거죠. 디항 봅시다. 단어 우울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소장 수장하다죠. 단어 우울은 수장을 하거나 혹은 읽어보거나 망론하고 지우스 헌 책은 문화의 전수와 계승 중에서 모두 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한 줄기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한 줄기라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도 중국어로는 맞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문화의 전수와 계승 중에서 여러 가지 줄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줄기라는 거죠. 예. 디도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우리 미엔두유와 미엘린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먼저 A양 단어보죠. 네이멍구 네이멍구죠. 자우유엔 초원이에요. 지제 계절이에요. 문제 봅시다. 7월에 네이멍구 초원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랬죠. 굉장히 속기 쉽게 내놓은 문장이에요. 자. 시가 쓰였으니까 우리 equal이 되나 봅시다. A와 B가 equal이 되죠. 일반적으로 쓰일 경우에. 아니면 n분의 1이 되거나 소속이 되거나. 워스 베이징 따시에서 슈에 선. 그러면 나는 북경자의 학생이니까 n분의 1로 들어가거나 그러죠. 자. 7월에 네이멍구 초원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초원이 계절이에요? 안 되죠. 그렇죠. 이 문장은 네이멍구 좌우유엔 더 치유에가 뒤로 와야죠. 네이멍구 초원의 7월은 쓰이가 매일이 더 치유에가 뒤로 와야죠. 하나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즉, 주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비영 봅시다. 단어 봅시다. 량츠 단위명사죠. 하여 함유하다 포함하고 있다. 징, 중, 존중하다. 이스 의미생각. 웨이 부수이고 보통도 량츠. 타, 하여 함유, 징, 중도 이스. 의라는 것은 일반적인 양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보증 설명이죠. 함유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 존중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틀린 부분 없어요. 다시 봅시다. 위 부수이고 보통도 량츠. 타, 하여 함유, 징, 중도 이스. 자, 시항이요. 즉, 중, 가오, 유엔. 원대한 꿈을 가지다. 이렇게 6급에서는 네 글자짜리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비딩, 꼭, 주이치, 추구하다. 요시오, 우수하다. 조의, 뭐뭐로 삼다. 무뼈, 목적물이에요. 시항문제 봅시다. 이거, 즉, 중, 가오, 유엔. 비딩, 장, 주이치, 요시오. 조의, 즉, 다른, 성, 무뼈. 자,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되죠. 어떤 사람,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즉, 중, 가오, 유엔.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여기서 장은 장이 동사 앞에 오면 부사로서 웜할 예정이라는 뜻인데 명사 앞에 오면 바자하고 똑같아져요. 이벌주의 주이오시오를 동목구절을 명사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수함을 추구하는 것을 을을 바자하고 똑같은 용법으로 쓰인 거죠. 우수함을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 욕포로 삼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수함을 추구하자는 말이 우려한 말에는 그렇게 확 닿지는 않는데요. 틀린 문법은 아니에요. 다시 봅시다. 우수함을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단어 봅시다. 신숭 도량이죠. 샤잘 편협하다 비접다. 신웨이징 현미경 고폰 지나치다요. 다음 봅시다. 신숭 도량이 샤자의 비접은 사람은 샹 현미경과 같습니다. 닮았습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그렇죠. 현미경과 같습니다. 닮았습니다. 자 여기서 장은 역시 바자로 쓰인 거예요. 작은 일을 과대하게 크게 하고 다스 큰 일은 최칸부지앤 볼 수 없습니다. 현미경은 큰 것 못 보잖아요. 칸부지앤 다시 봅시다. 신숭 샤자의 렌 쥬샹 신웨이징 짱 샤자의 렌 샤자우스 권부지앤 다스 최칸부지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은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왜 틀렸나요? 왜 맞았나? 왜 틀렸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 기출문제가 또 나온다. 혹은 ABCD 중에 D만 따로 다른 문제에다 띄어서 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왜 틀렸는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나온 단어들은 꼭 여러분들 걸로 챙겨놓으셔야 돼요. 수고들 하셨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 루고닌 하이메이오 띵위에도 화나 칭방어 띵위이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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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